이번 거는 고전적 자동 정리 플랫폼 우위댄 구지 지동 정리 빙탈 라는 겁니다. 아 뭔지 모르겠지. 고적이 뭐에요? 고적. 뭐죠 유인태 선생님? 저게 뭐에요? 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경대학교 디지털 인문학센터 아까 저번에 그 영락대전 가지고 좀 되게 뭐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든 고적 자동 정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좀 사용량 제한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테스트 결과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특히 얘네들이 기본으로 학습한 게 중국식 한문이거든요. 근데 한국식 한문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뭐랄까요? 제 입장에서는 기존의 뭐 표점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내가 처음부터 하는 게 빠르겠다. 이거 수정하고 있느니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 그래도 초안으로는 나쁘지 않네? 내가 좀 수정하는 게 더 빠르겠네? 이 정도 수준? 완벽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네? 정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조성항주실록 하고 그 다음에 한국고전 근제집 하고 그 다음에 어 되게 유명하지 않은 텍스트인데요. 지하밀기라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성호호전집 이거 이 정도 해놨습니다. 테스트를. 그래서 조성항주실록을 보면은 이게 원문인데 이거 원문을 그대로 넣으면 의미가 없겠죠. 이미 표점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테스트용 전처리로 일부러 이제 표점을 다 없애고 해봤더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 분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띄어쓰기 단위로 형태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는 거는 특히나 이제 명사형으로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복합명사. 그러니까 단어로 하나의 두 자리 이상의 단어로 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보통은 한자 단위인데 두자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세자나.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뭐 나쁘지 않게 뭐 이 정도면 식별 된 것 같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객체명 식별이 됩니다. 이제 이게 인명인지 시간인지 지명인지 관직인지 서명인지 이게 되는데 이거 뭐 기본적인 NER 기술이죠. NER 기술인데 완전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도 같은 경우는 안 잡힙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중국 쪽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 발생한 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이런지는 좀 더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따로 뭐 지명 데이터나 인명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NER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객체명을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 이 인물이 혹은 이 지명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지 못해요. 뭐 가장 간단히 말해서 충무궁이 인물이죠. 이순신도 인물이죠. 근데 충무궁과 이순신이 동일이라고 식별하려고 그러면 따로 처리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진 안 되고 충무궁도 인물이고 이순신도 인물이다. 충무궁하고 이순신이 동일 인물인 건 모르겠는데 둘 다 인물이다. 딱 그 정도까지 식별해주는 것 같고 뭐 사실 실록은 제대로 좀 잘 쓰여진 한문체거든요. 잘 쓰여진 중국식에 가까운 한문체거든요. 그래서 좀 난데 근제집 같은 경우를 그냥 넣어봤는데도 나름 뭐 나쁘지 않게 띄어쓰기가 되는 거를 좀 봤고 그 다음에 형태소분리나 객체정습별도 딱히 큰 이 정도면 뭐 기본 초화는 된다 정도고요. 이제는 이제 제암일기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막 넘기다가 긴 거 선택한 거예요. 그나마 일기가 보통 너무 짧아 가지고 긴 거를 선택했는데 뭐 원래 거에는 하다못해서 표점도 없었습니다. 원래 거는 이제 띄어쓰기 단위로 적당히 이제 문장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표점이 찍혀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암일기 전문가 분이 나서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훌륭합니다. 아 진짜 마음의 소리가 나고 좀 길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훌륭합니다. 빨리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요 제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이것 좀 해봤는데 쓸만합니다. 쓸만하고 김바루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포인트고요. 한국 한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투식이 한국 한문 투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식이라기보다는 좀 중국 전통 고전 한문하고는 다른 그런 김바루 선생님 피셜에 따르면은 마치 방언 같은 뭐 사투리 같은 느낌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강한 텍스트는 아마 좀 이걸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거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문집 같은 데 있는 좀 정년된 문장들로 구성된 글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이걸 써도 물론 여기서 추출해 주는 걸 그대로 쓰는 건 좀 무리겠지만 어쨌든 개인이 그냥 일일이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하밀기 정도면은 좀 그래도 일상체에 가까울 텐데 한국식 다른 다른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지하밀기 안에 있는 글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김바루 선생님이 예시를 든 저 1692년 8월 20일자 일기는 그나마 좀 정년된 문장으로 된 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잘 끊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API 이런 건 없나 봐요? 그냥 일단 외부로만 그렇죠? 네 일단 외부로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써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많이 돼 있는데 게스트는 이제 800자 이하 한 번에 그 다음에 24시간에 12번만 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더라고요. 백 몇 회가 여기 뜨더라고요. 몇 번 뭐 110회가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뜨던 거를 봐가지고는 아마 생각보다는 경우 횟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가능 횟수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관시초구 같은 경우는 이건 아직 못해 봤어요. 그러니까 관계 추출이거든요. 뭐 누구랑 누구랑 관계가 있다. 이게 문장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문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누구와 누구와가 같은 문장에 나오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성립시키는 거 있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이 어 뭐 누구를 비판했다. 예를 들어서 고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A, 비판, B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거의 사용 방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더 알아보고 드리고요. 요기 처음 나오는 게 이게 표점. 그 다음에 얘가 형태소 분리. 그 다음에 얘가 객체명시편. 요런 식으로 기능이 되어 있고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길이 제한이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호전집에서 조금 긴 문장 딱 봐도 길어 보이죠. 긴 문장을 넣어봤더니 요런 식으로 지금 끊어주기만 해 놓고 있고요. 끊어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명확하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나마 동작이라도 합니다. 형태소 분리는 아예 동작이 안됩니다. 그리고 경고가 뜨죠. 위처 원. 원지지두안. 징콩즐잘. 이시다오. 우바이지수. 그러니까 10자에서 500자 사이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물론 뭐 일일이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귀찮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객체명식표도 똑같습니다. 10자에서 500자 사이로 만들어 달라고. 네.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저보다는 유인태 선생님이 더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아까 다 이야기했는데. 네. 할 거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설명 같은 경우는 여기 느낌표 쪽을 가보시면 나오고요. 우이디안이라고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싹 다 중국어긴 하죠. 그렇다고 이거를 일일이 번역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 네. 다만 연락 방법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API도 개발하지 않을까요? 조만간? 당연히 그럴 거 같아요. 네. 뭐 개발하기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런 거 API를 해가지고 조금 뭐랄까. 장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챗 GPT도 표점 찍어주나요? 아니죠? 표점 찍어줍니다. 아, 그래요? 네. 표점 찍어달라고. 중국어 문장 넣어주고 그 맨 위에다가 표점 찍어주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하기보다는 중국어로 하는 거. 영어나 중국어로 하는 게 더 남긴 한데. 표점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긴 하는데. 챗 GPT 테스트 해본 분이. 조은희 선생님이 테스트 해보셨거든요. 조은희 선생님 왈 이게 더 낫다. 음. 얘는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낫더라. 라는 건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데이터는 플레인 텍스트로 적 있고. 거꾸로 얘기해 가지고. 이거 딥러닝으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표점 찍는 것도. 표점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린 정답 텍스트가 이미 있잖아요. 그거 학습시키면 되는 거고. 펀스 같은 경우도. 이거 자체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서브워드. 워드피스. 뭐 이런 걸로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조한민 슈비의. 그러니까 NER. 객체명식별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정말 옛날 기술로 했었는데도. 꽤 잘 됐거든요. 그때는 조성항주실록으로 했는데. 한국은 조성항주실록에. 객체명식별이 다 돼 있잖아요. 이미 학습 데이터로 쓸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우리도 똑같이 한국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겠죠. 왜. 가성비가 안 좋아서. 아. 쓸 사람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다기보다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버전이. 초기 버전 가지고는 좀 힘들 거고. 연구자들이 쓰기에는. 음. 그러면은. 버전업을 하는 과정. 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걸 쓰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나. 그 사람들이 이걸. 활용했을 때. 연구.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막.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뭐. 이미 있는데. 뭐. 솔직히 이거. 저하고. 저 혼자서 한다고 해도. 제가. 한. 3, 4주 갈아 넣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왜. 자꾸 갈아 넣어요. 헉. 알지마. 헉. 똑같이 와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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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